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내려가세요 7m40 사다리차 여수구독자님 예약판매 완료했구요 지금 바로 여수로 출고합니다 지금 타고 오신 더블캠 1톤차는 어부바에 올려서 가시고 이 차량 타고 내려가신다고 하시네요 사업을 좀 여수에서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장모님댁도 여수라 내려가면 연락달라고 하시는데 내려가면 밥 한 끼 얻어먹겠습니다 중공화물차 여러개 판매 매입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